우리 또 김솔씨는 오늘 하루종일 알바했어요. 유유유. 진상고객도 힘들지만 사장님이 하루종일 가게에 있는 건 더 힘드네요. 유유유유. 알바는 사실 좀 힘든 것 같아요. 저 어릴 때 해봤어요. 무슨 알바 해봤어요? 저 초등학교 때, 중학교 1학년 때 교회 형님이 좀 이렇게 어려우셨는데 그때 제가 신문배달이랑 신문배달? 진짜? 되게 일찍 일어나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학교에서 잤어요. 학교에서 잤어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신문배달과 우유배달을 하고 학교 가서 자고 잘했어요. 저는 요새도 제가 알바를 사실 가끔씩 하고 있어요. 어떤 알바인지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저희 엄마가 빵집을 하세요. 그래서 거기서 가끔 알바를 해요. 제가. 무보수로. 그렇죠. 저도 예전에 무보수로 갔던 것 같은데. 네. 오셨었잖아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엄마가 일을 시키고 보수를 챙겨주지 않아요. 보수적이이신가 보다. 자. 좋습니다.